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나라 허락하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성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1월 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대제상이 될 자격을 갖추셨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멸기세대기 반차를 따라입니다. 멸기세대기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멸기세대기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가난 땅에 전쟁이 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키우고 연섭한 자 300명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들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멸기세대기 나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멸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멸기세대기를 소개하기를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기세대기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혹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기세대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멸기세대기에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멸기세대기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멸기세대기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멸기세대기와 마찬가지로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며 왕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왕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심을 히브리스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히브리스 7장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멸기세대기와 같은 제사장 멸기세대기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멸기세대기의 후계자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멸기세대기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7장에서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에 멸기세대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촉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불의 뜻은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멸기세대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촉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것 같다고 닮았다고 느끼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멸기세대기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만약에 멸기세대기의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면 성경 전체 흐름에 엄청난 혼선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태여 신약에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멸기세대기의 출생과 죽음과 촉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상 또는 상징으로 사용한 인물이 바로 멸기세대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 멸기세대기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멸기세대기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살렘의 왕이오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멸기세대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멸기세대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표자였던 멸기세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멸기세대기는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연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항상 당신의 증인을 두셨고 그리고 멸기세대기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표상하는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역의 많은 표상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역의 수많은 제사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였고 구역의 많은 사건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구역의 많은 것들은 그림자가 되고 신약에 와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멸기세대계의 반차를 따라가는 의미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율법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상은 연약하거나 허물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의 정통성을 따라서 우리의 유일무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배가 되는 경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한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오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오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있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힘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함을 유지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며 행복한 정말 행복전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